이 앨범의 인트로입니다. 인트로인 집이라는 노래인데요. 홈이에요. 홈. 홈이라고 하면은 어... 사실 정말로 제가 이게 2017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어... 만들었던 곡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랑 곡 구성 가사랑 이게 뭐 건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 번에 생각이 나서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정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수록하게 됐는데요. 어... 정말로 이 집에 저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있어서 반겨줄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집에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깜깜하고 그리고 춥지 않아요. 근데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굉장히 공허함 그리고 쓸쓸함 딱 열자마자 이... 저한테 밀려오는 이... 그... 공허함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집으로 가는 길이 사실 그다지 저한테는 어... 크게 막 위로가 되거나 그래 가서 쉬어야지 정도 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... 저한테 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되게 어떤 공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너무 외롭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또 하루를 시작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또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내용을 좀 담았는데 어... 곡은 조금 쓸쓸함이 있어요. 근데 어... 음악적으로는 조금 이제 최대한 따뜻하게 표현을 하려고 만든 노래니까 집, 네 여러분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해서 집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네요. 네.